아니 그리고 저기 별명이 예린 맘이라고 들었어요 왜 예린 맘이에요 우선은 제가 방송에서 또 예린이를 많이 이제 챙기는 모습이 많이 찍혔었어요 여자친구의 예린 양 그래가지고 예린 맘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은데 이제 나이도 이제 보면은 훨씬 더 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린 양이 너무 어렸어요 약간 얼굴이 예린 양이랑 조금 이제 좀 비슷한 느낌도 있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레인보우의 지숙이 양도 조금 다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린이랑 더 잘하려고 똥머리 하고 왔어요 그러면 똥머리 한 김에 예린이 양 여자친구 혹시 춤 아는 거 하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러면은 잘은 못하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래 뭐 아무거나 여자친구 노래 있을까요 유리구슬 유리구슬 그렇게 쉽게 깨지진 않을 거야 내 사랑의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영원히 날 잊혀줄게 언제까지나 너무 좋더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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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